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2년 만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. 2011년 콘서트 이후 최대 규모의 투어인데다 완전체로 무대에 오르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인데요. 특히 이번 투어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. 한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전국 투어 콘서트 소울4리얼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.